신정환 씨가 1등을 신정환이 96이 때문에 내가 76이야 현실이야 그게 그러니까 1위 오픈을 해보세요 이게 쿠키욱진 씨 아 어떡해 그만해 형 어떡해 이거 안 풀려 너무 어려워 한 마라 가져갔어 귀여우신데요 이거 너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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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되게 표정이 잘 돼있어 아 양말 너무 실용적인 건데요 커피 양말 챙겨서 되는데요 의상이랑도 색깔 맞으세요 되게 부러워한다 이런거 아니 이상하잖아 나만 바보였나 난 그게 좋아 이것도 있잖아 이게 좋아요 이게 아 아 수준이 이래 이게 뭐야 소주 3명 소주 3명 그럼 한 명씩 가져가서 자 신정환 씨 거 기대됩니다 어 신정환이 뚫어져 있는데요 신정환 치고 있어 혹시 이거 옛날 무슨 만회에서 나오는 그런거 아니에요 계속 까물까물 카스로 작은거 설마 지금 시대가 2천만 지금 뭐예요 뭐야 잠깐만잠깐만 오 진짜 오 오 오 오 뭐야 뭐 삼겹살 아 나 참치유인줄 알았어 이거 지금 소주도 그래 에이 진짜 삼겹살도 삼겹살도 냉동육이야 냉동육 야 삼겹살 소주 양말을 내준다 양말에 싸먹어 알몸에 양말에 소주에 삼겹살 넣으라는 얘기에요 사실 선물에도 기대를 했거든요 자 우리 다 거미 줍시다 거미 다 거미 가지세요 다 거미